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참 보복을 계속하는 거죠. 이제 법을 고쳐가지고 전공위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법을 바꿀 모양이네요. 제가 이제 오늘 이 기사는 놓쳤는데 한 분께서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법을 바꿔서 전공위를 반드시 거쳐야 개원위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가 싫다고 하니까 아예 노예절을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하면 전공위들 전부 외국 나가버립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매일 나오는 걸 보고 있으려니 이제 구역질이 납니다. 하여튼 돈 안 들이고 의사 착지하려고 눈에 불을 켰구만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악질적일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 수준의 정부와 국민이니 의료 수준도 조선시대 수준으로 받는 게 맞겠네요.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두 분이 다 의사분 같으신데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네요. 안정적으로 노예를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름은 개원매너제. 참 기가 차죠. 개원을 하려면 일정지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젊은 의사들한테는 그냥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데 그러면 좋다. 우리가 너희들의 본때를 보이지 왜 해가지고 그냥 제도적으로 노예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개원매너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전공이 수련을 거치지 않는 의사의 경우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개원매너제가 도입되면 전공이 수련을 거치지 않는 의사의 개원 페이닥턴을 할 수 있는데 봉직이 될 수 있는데 개원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수련 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성공위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니까 완전히 막 가는 것 같아요. 개원매너제.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가는 것 같습니다. 노예제를 노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뭐 이런 제도를 만들면 병원 오나나 아니면 병원 경영인들은 또 환영할 수도 있죠. 노예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이 나라 대책이 없습니다. 청년 의사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지금 생각하는 것 보면 거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도 없고 노예제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노예를 공급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 노예제를 우리가 확실히 노예제를 끄는 고차가 시킬 게 정권 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여기 보시면 개원매너제입니다. 일정기간 전공일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로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뭐 또 이렇게 하면 선전선동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만들려고 하겠죠. 대책 없는 나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오로지 뭐죠? 노예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일념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의사들 생각 제대로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젊은 사람 같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수련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수련을 하는 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수련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지금까지 제도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전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수련을 거쳐야 된다. 너무나 저희가 여러분들 안 좋지 않습니까?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수련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수련을 할 수도 있고 수련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수련 제도를 다 의무화해서 개원할 수 있는 매너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대형 병원들이 필요한 전공의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노예 제도를 만들기 위한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평상시에 나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불순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가 하니까 2023년 11월 임상수련 거취학 개원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동이 벌써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좀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수련 마친 의사만 개원명이 이게 2024년 2월 1일이거든요. 이렇게 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죠. 이게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임상수련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평사원이 18개월 근무하는데 의과 공부한 사람은 36개월 38개월 군이나 공부위를 부여잡고 있고 개원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 몇 년간 전공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노예제하고 같은 거죠. 뭐 다를 수가 있습니까? 노예제지 않습니까? 일반 평사원은 18개월 근무하는데 군의관은 38개월 근무하게 하고 공부위는 36개월 근무하게 하고 한 2.5배 정도 더 근무하게 하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이런들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니까 전공의에서 또 한 2, 3년 정도 봉직하고 그다음에 필드에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뭐 내 이익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벌써 2023년 11월 13일에 노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를 벌써 2023년 11월 13일 날 벌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전에 2년 과정에 임상 수련의를 도업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서 응급의학과 의무적으로 경험하도록 해 필수직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거다. 필수 의료과에 사람이 안 가니까 전부 다 2년간 근무해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월급 의사는 되지만 개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노예 제도가 구성이 되겠죠. 노예 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사표 쓸 수가 없으니까.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고 참 인간들이 이렇게 김윤이라는 사람이 필수의료과의 의과대학 졸업생 또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순합니까. 필수의료인력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가 전부 다 2년간 근무해라는 겁니다. 전부 다 2년 동안 노예 제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의료과의 의과대학 졸업생 또는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의사의 수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개원 매니젤을 실시하게 되면 병원에서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필수의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원 매니젤을 도입하는 겁니다. 모든 의사들은 군복무회 2년 동안 더 필수의료과에 봉직해라 이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나게 악한 겁니다. 또 이걸 선전선동회가 통과시킬 겁니다. 나는 완전히 조선입니다. 조선. 젊은 사람들 생각에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남자 같으면 3년 동안 군의관 복무하고 또 이러면 여기서 2년간 의무 복무하고 그때 이러면 나와서 개원일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도가 너무나 불순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필수의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도입한다? 개원 매니젤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제도인 거죠. 이게 이제 폼 빡 잡고 수련 마친 의사만 개원 면의 추진. 이게 벌써 보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2월 1일자니까 올해. 의료계획 후퇴 국가의 본진력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 알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제 오늘 한 분이 남겼는데 개보다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수의사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지방자치단체 수십억 걸 들여가지고 동물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무료 중성화 수술을 해줍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무슨 동물복지공원 만든다고 수십억씩 투입합니다. 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응급실 만들고 산부인과 분마실 만들고 의료사고 보험 들어주고 의료사고시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행정인지 고개를 갸우뚱한 순간이 많습니다. 개를 못 데리고 나온다고 하면 군청 추상가 직원들이 운송까지 해줍니다. 미친 겁니다. 제가 돈을 좀 덜 벌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고향이 중성화하는데 군청에서 빠르면 15분 걸립니다. 20만 원 줍니다. 사람 심장 초음파 1시간씩 걸리는 것과 수가가 얼마인지 알면 짜증이 납니다. 수입가 의사분이 하도 여러분들 세상이 막 돌아가니까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